중지 씨는 약간 발렌타인데이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알겠어요. 폭포했잖아요. 폭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동입니다. 드디어 발렌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팬사상에 오신 기중한 라이온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발렌타인 선물로 초콜릿을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초콜릿 만드는 틀이 있어요. 자, 자료 한 명 띄워주세요. 근데 안 띄울 수도 있으니까 없으시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유닛에서 한 명씩 가자. 이거 와! 기분이 좋아! 왜 쿠키가 나는데? 가위바위보! 안 띄워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어. 그러면 우리부터 통화할게요. 전 먼저... 자, 하나, 둘, 셋. 한번 더 넣으시다.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어쩔 수 없이 과일! 오케이!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죠. 저희가 시간이 남았어요. 라이온 분들에게 맛있게 만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초콜릿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건 보넛!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만드는 거죠. 맞죠. 그 전에 툴레스웨이 지금 녹여야 됩니다. 녹여야 됩니다. 중탕! 여기 진짜 달달하더라고. 초코향 다 넣어버려야겠다. 나도 일단 다 넣었거든, 한 개네. 그리고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예요. 응. 주세요. 으응? 흐흐흐흐흐? 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넣어. 이것도 있네. 이거를 좋아하시는 사람 있을까? 아예 우리 라이온 분들 안 좋아하지. 우리가 라이온의 건강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넣어줘야 돼요. 저는 이걸로 하셨습니다. 뭐? 이거? 아 근데 이거 땅콩도 맛있겠네. 이거 땅콩인데? 다 왔어! 다 왔어. 3시간만 돼, 다 왔어. 침 넣어가지고 냄새가 너무 좋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 넣어야 되잖아. 제가 또 짤주의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호박 만들다가 반죽이 안 돼. 다 쏟았거든요. 걔를 왜 안 녹냐?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돼? 더 돌려야 돼, 내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오케이. 너가 이제 주의사항도 알려준 거지. 이게 많이 돌리면 야 저거 또 확인해. 또 탈락. 저는 이거 열심히 땅콩 만들고 있을게요. 맛 한 번 봐도 돼요? 맛? 괜히 탄 거 먹지 마. 이거 혹시 몰라서. 이거 뭐 있어? 잠깐만. 바로 쿠키 넣고 바로 초콜릿. 거의 정성이 들어가서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확실한 건 붕어빵보다는 맛있을 예정이니까요. 우리 라인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이름 드래곤 워터. 두 번의 실수는 없었다. 진물제 이용수! 됐어. 이거 내가 해줄까? 이거 내가 해줄까? 됐어요. 오 이거 생각보다 이것도 양 많은데? 나 햇바라기 씨는 안 만들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런 건 없어. 아 이거 재밌어. 오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화이트보다 더 맛있게 생겼는데? 나 진짜 나 이렇게 조금만 화이트만 해줘. 이거 우리 팔리겠는데? 이 정도면은? 근데 이거 도넛도 몇 개 있었으니까 나도 꽉 채워서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게. 왕. 왕초콜릿. 그렇지 왕초콜릿. 오 딸기 냄새가 제일 좋은데? 좋아하는 초콜릿 중에 있으세요? 저 크런키 초콜릿이요. 그다음에 아몬드 초콜릿을 좋아하고 오 이거 약간 그어봤다 옛날에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한 20분 정도 냉장고에 넣으면 붙인다 하더라구요. 가볼까요? 비용이 된 대로 가볼까요? 레츠고! 너부터 넣어. 오케이. 얘들아 굳어서 보자, 굳어서. 안녕. 굳어서 봐. 한 20분 지났죠, 지금? 굳는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네. 근데... 오! 뭐 쇽 나오고? 쇽! 예쁘다. 근데 까만 애가 진짜 면들면들하니 예쁘네. 그러게. 하나 줄까, 너? 어, 이거 봐! 어우, 징그러워. 난 이거 제일 예쁜 것 같아, 이거. 그러게, 이거 제일 예쁘네. 느낌이 예쁘네, 확실히. 견과류를 안 쓰는 게 답이었네. 눈, 눈. 눈이 중요하지, 눈. 이렇게 약간, 알죠? 소스 같은 거 뿌릴 때. 소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애니 거울 때문에. 표정이 제일 중요해요, 표정이. 표정이 반입니다. 표정. 어우, 썩 큐트, 썩 큐트. 어우, 썩 큐트. 또 유정씨 하는 거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오케이. 아, 끝이 났습니다. 이 정도 꾸며쳐야지 라이온들이 받았을 때 기분 좋단 말이죠. 이거 표정을 보고 라이온들이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때 또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보자마자. 이거는 표정이 중요해요. 열심히 꾸며 보았는데 라이온분들이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먹어? 네, 이 귀여운 애니 도넛들. 맞자마자 한 입에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발렌타인데이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라이온분들이 이거 먹고 행복한 발렌타인데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라이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러브 뷔 나인이었습니다. 안녕. 해피 발렌타인데이. 저희가 이번에 만들 초콜릿은 바크 초콜릿이에요. 일단 이 트리 저희가 디자인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골랐고요. 맞아요. 초콜릿을 부어서 저희만의 감성을 담아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파티쉬가 된 것 같아요. 은 곳이 퍼질대로 뭐야? 너는 유희정 씨. 이거 얼마나 잘랐어? 완전 조금 잘라야 돼. 완전 조금 아 너무 많아. 고체 고체. 고체. 만약에 멈췄을 땐 어떡해? 완전 빠느태. 그거 같아. 초코틴틴인가 맞나? 이것을 일단 저는 고치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를 다 넣어버려. 약간 크림 스프에 화 슬리는 것 같아. 그렇죠. 뭔가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하다 말고 바로 이게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에 녹차 냄새가 나. 정말 야무지게 섞어봐네요. 어떻게? 이제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굳어서 이제 여기다가 데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데코를 바로바로 했었어야 됐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굳으면 얘네들 안 붙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모양이 앞에 있는 게 팬분들이 누구 초콜릿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내꺼. 왜? 내꺼 더. 제꺼는 뭔가 데코를 잘해가지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약간 저희 예전에 폭구 했잖아요. 폭구. 넣자. 넣자. 아니 빼자. 딱 봐도 누가 데코 한 줄 알겠죠? 이 두 개 제가 하고 이 네 개. 규빈이 형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슈렉 같죠? 제가 살 데코는 저기 있고 이거는 그 맛을 위주로 했어요. 저거는 너무 예쁘기만 할 것 같아서 붙여왔어요. 붙여왔어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거든요? 여기다 초콜릿을 넣어가지고 데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됐죠? 잘 빠진다. 아이 맛있다. 초콜릿이 맛있는데 소 dizer shouted shoutEh 오 완전 고급 초콜릿 고급 초콜릿 경발을 딱 하나만 얹어야 되는 것 장인이네 이태리 장인이 아닌 위태엽 장인이네 이런 게 딱 들어가여 있잖아. 하나 딱. 세워야 하는 것 알죠. 뭔가 눕혀야 하나? 됐다. 이게 딱 이거지. 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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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форм ؟ 진짜 완전 mnie 정말 vive 이거는 굉장히 인정합니다. 이건 이건 진짜 뭔가 색감이 되게 이쁘다. 그치. 야 그거 생각난다. 노티드 도넛? 라고 표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또 이 딸기 이거를 좀 부셔가지고 발그레한 느낌을 내보겠습니다. 안 내지네요. 갬성 있는 초콜릿을 만들어봤거든요. 제 사인회를 이용한. 이거 근데 진짜 살 거 같지 않아요? 이거를 만드는 카페에 저는 갈 거 같아요. 난 굳이. 니가 쫄라서 갈 거 같아. 이거는 좀 비싼 느낌. 근데 이게 감성값을 더 비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라이온 분들을 위해서 진짜 한 땀 한 땀 정성들인 수제의 초콜릿을 만들어봤는데 라이온 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초콜릿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두 번째잖아요. 가면 갈수록 저희가 초콜릿 만드는 실력이 느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제가 봤을 땐 앞으로 3년만 더 초콜릿을 드린다면 압구정에 개업을 할 수도 있어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해피 발렌타인. 안녕. 저희가 이제 할 거는 과일 초콜릿 만들기입니다. 여기 판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로 한 번 준지 씨 가보시죠. 네 이거 하기 전에 딱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코디 누가 해주셨습니까? 오늘 또 규빈 형이 슈퍼 니트를 빌려가지고 약간 좀 발렌타인데이 맞고 좀 따뜻한 느낌으로 입었습니다. 오늘 저도 규빈 형이 코디해 주셨어요. 오늘 규빈 룩으로 한 번 와봤습니다. 이것도 거둬졌어요. 거둬야겠다 이거 해야 되니까 묻을 수 있습니다. 아 또 일 또 일 또 일을 해야 돼. 또 일. 왜. 어? 이렇게. 처음으로 과일이 뭐지? 뭐지 이게? 뭐지 우리는 틀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저는 초록색으로 이거 이파리들을 할게요. 너무 많이 자를 안 되고 그냥 살짝 맞아. 이파리가 빨간색일 수 있지. 그죠. 준지 씨는 약간 발렌타인데이 때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알겠어요. 좀만 채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펼치는 거. 그러네. 아 진짜. 좀 많이 들어가긴 했다. 포도. 아니 여기는 하나. 딸기. 이번에 저는 저도 준지가 한 거로 이렇게 딸기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아 다 잘 만져요. 혜연 님 촬영 중이에요. 아 배경이 좀 심심한 거 같은 거 같아요. 좋았습니다. 입 벌리셔야 돼요. 라와잇. 확실히 이런 거 만들어 보니까 되게 손이 생각보다 많이 가는 거 같아요. 이런 거 진짜 만드시는 분들 대단한 거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거 원래 엄청 좋아해가지고 준영이 초콜릿 말고 약간 젤리를 많이 먹잖아. 젤리를 더 많이 먹고 초콜릿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네. 페르로이드에 맛있어. 아 페르로이드 좋지. 옛날 생각난다. 옛날에 그래. 아니 그냥. 왜 혼자 생각나고 말 안 해주고 끝나는 거야? 잠에는 블루베리. 안에 약간 좀 빨간색으로 넣어주고. 와 이런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을 좋아해? 저는 딸기 초콜릿을 좋아해요. 근데 한 가지 색깔 넣는 건 다 이런 거. 형이 다 쓸 거예요 이거? 잘 안 써요? 잠시만요. 처음에 할 때는 좋아할 거 같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 대책 없이 한 거 같아요 저거. 아니 여기 사과까지는 좋아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완성돼 갈수록 좋아하실까? 의문으로 바뀌었어. 우유랑 먹으면 안 쓸 거예요. 나는 아랑 먹으면 좋을 거 같아. 처음에 색깔을 맞춰서 해야겠다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하면 이제 굳혀볼까요? 좋아요. 이건 다시 하고 싶고 다른 건 일단 한번 굳혀보겠습니다 진지하게. 형은 진짜 밝다. 형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 같아. 오 근데 색깔 예쁘다. 밑에만 봐봐. 자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놔가지고 얼려왔고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뽑은 다음에 맞아요. 저거 초코펜으로 이렇게 접착제 역할로 해가지고 이렇게 뭉치면 하나가 될 거예요. 완벽한 하나를 만들어 줄 겁니다. 또 신의사님. 네. 어이. 그러셨어요? 아니요. 초콜릿 발라가지고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론 향이랑 포도랑 사과 있어요. 이게 누구야? 죄송해요. 이거 똑같은 향 없는데? 돌연변이 있네? 내가 근데 멤버들 거 만든 걸로 봤는데 이게 제일 어렵다. 우리가 울퉁불퉁하니까 이게 붙어야 되는데 정성이 중요한 거겠지? 그쵸? 그치? 마음이 중요한 건 마음이. 근데 이쁘긴 하다 이게. 이건 뭐지? 이렇게 완성! 비주얼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이게 제일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율 맞추는 게 어렵더라고요. 좋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들었는데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뱃들어 먹으면 더 맛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나도 몸 조심하시고 건강도 챙기세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려노버스 리에 주은지였습니다. 안녕! 안녕! happy 발레 나이! happy 발레 나이! bye by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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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